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세요 상대 디바 하나? 너 넘어오는 좋아지 트레이스요 원숭이 넘어왔어요? 원숭이 개피 어 3탱 호그까지 상대 두명 따 호우 그렙 없어요 루시우 다운 호우 그렙 빠졌고요 다운 오른쪽에 디바 오호 봐봐봐 끊겨 로봇 빠졌어요 망령아 빠졌고 귀엽게 애들 종이처요 죽을 뻔 감사합니다 하나 치면 뺄졌고요 종이처요 저 리파 망령아 빠졌고 자리아 실드 다 빠졌어요 원숭이 뒤에 있대요 원숭이 이거 제가 볼게요 아니요 안녕 원숭아도 나 못 이겨 원숭아도 나 못 이겨 원숭아 애들 왜 안오지 포기한거구나 안오는데 애들 아예 아예 모에서 한번 올거 같은데 얘들 네 조심해 오케이 어 잘 끄신다 역시 연승하실만하다 호우 그렙이 뭐 거의 그냥 다 끌면 다 끌리는데 진짜 호우 그렙 진짜 잘 끈다 상대 조합 바꿨네 상대 조합 바꿨네 이거 나 이거 원숭이한테 뭐야 렉 봤어요? 뭐야 금방 렉 뒤에 정면 들어와요 안 와볼게요 자리야 빨리 못 올라왔네 하나 다운 움직여 볼게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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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도턴 아아 로드그랩 빠졌고요 루슈 침투 리퍼 오른쪽 방 상대 피트 힐러 자를게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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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혼자 살아있고요 자리야 정리 짤 적폭 61%에요 자리야 아이고 아나 개피 아 아나 개피 자리야 아 나라가 수면 맞았어 상대 들어와요 flies 유튜브 루슈 짤 curve hide 슬 vantage 나 district 혀빈 nuevas 아 우쬐 맞 우쬐 하 showed 우anish 원숭이 한테 안하고 원숭이 한테 안하고 원숭이 한테 안하고 어! 자리야 개피 원숭이 볼게요 원숭이 화났다 루시우 다운 원숭이 혼자 아이고 원숭이 존 굴 있어요 굴 Fifth 오 네 이상 와 메이가 오지게 미볐다 나이스 와 진짜 잘하시다 정크랑 메이 시너지 좋아 어 잘한다 근데 잘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측샷? 어 그냥 어 이쪽으로 오겠다 어 딱 쏘면 나중에 한 2초 뒤에 맞아요 공중에 예측샷을 그렇게 하고 애들 위에서 떨어진 예측샷은 어 대충 하겠다 하면 떨어지다가 맞아 떨어지고 나서 맞지 정글에게 예측샷은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